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61페이지 조건과 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총칙의 마지막 파트에요 조건기안 자 조건기안은 특별효력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요건요 특별효력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 패스하면 이번 시험에 패스하면 이 아파트를 준다 또 시험에 뭐할 때까지 패스할 때까지 예 수강비를 대주겠다 수강비 준다 그 다음은 패스랑 합격은 확실할까요 불확실할까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합격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뭐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달라 할 수는 없죠 달라는 효력은 없죠 그래서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패스하게 되면 뭐한다 달라라는 효력이 뭐한다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떠나는 이거는 패스할 때까지 수강비 준다는 얘기는 시험에 아주 고마운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 패스 하기 전까지는 수강비 달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속했으니까 효력이 뭐했다가 발생했다가 이제 이거는 시험에 패스가 되면 이제 효력이 뭐하냐면 소멸하는 거겠죠 네? 효력이 뭐한다 소멸하겠죠 그렇죠 여긴 소멸했다가 발생한 말은 이상하니까 정지했다가 뭐하고 발생했다고 이거는 발생시켰다가 소멸시켰다는 말과 관계없겠죠 소멸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해제 예? 해제 뭐다? 해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되면 발생하는 거 효력이 발생했다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하는 것 소멸하는 것 해제 조건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정지하고 해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간단해 정지 조건에 비교되는 것이 뭐다 해제 조건 무슨 조건 그럼 보세요 그럼 이거 갖다 한방 해결하는 방법은 이 위에다가 이 위에다가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을 딱 적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발생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쪽 가볼까요? 효력이 뭐가 됐다가 정지했다가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니스 플러스 그러면 해제 조건은 뭐겠어요? 일단 효력을 뭐했다가 발생시켰다가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해제시키겠다는 얘기죠 마니스 플러스 마니스 플러스 마니스 플러스 마니스 플러스 마니스 플러스 마니스 플러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무슨 조건하고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딱 적어놓고 메뉴에다가 효력 발생하면 답이 풀릴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조건이라 하고 조건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날짜 가지고 해볼게요 날짜 가지고 자 오늘이 몇일이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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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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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이 임대차입니다 그죠? 임대차 했을 때 오늘 계약하는 거예요 임대차 그럼 기간을 정해요 안정해요? 정하죠? 그럼 계약서에 기간을 갖다가 정했어요 2017년 6월 1일부터 해서 2018년 5월 30일까지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했으면 자 계약을 정했으니까 6월 1일은 확실하게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면 언제가 오면 네 6월 1일이 분명히 오거든요 확실해 이거는 그럼 오게 되면 비로소 효력이 뭐하는 거예요? 효력이 뭐한다? 발생 발생 한다는 얘기고 내년 언제가 오면 내년 5월 30일이 오게 되면 임대차는 끝나는 거죠? 그럼 효력이 뭐하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기라 하고요 뭐라고? 시작한다 이건 종친다 마치 종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조건교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뭐한다? 기억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못 부르는 게 아니고 뭐다? 기초 기초가 튼튼해지 나중에 문제가 풀립니다 그럼 조건할 때는 아까 뭐예요? 정지 정지 조건은 뭐다? 반대 해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지 조건은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가 되면 발생 플러스를 가는 게 정조건이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해제시키는 거 소멸시키는 거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기안은 시기하고 뭐가 있다? 종기 시기는 간단하지 뭐 시작한다는 얘기고 종기는 기안이 도래하면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뭐냐면 기안이야 기안 기안이 도래하면 시작하는 게 무고 시기고 종기는 기안이 도래하면 종 마칠 종기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해 놓고 시작하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 기안은 그러면 조건은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조건은 이건 확실한 게 아니고 뭐야 불확실 불확실한 것에 의존하는 겁니다 불확실 장래 불확실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안은 기안은 뭐죠 이건 확실한 거 그죠 그게 뭐다 기안 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작년엔 그냥 나오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야 안 나오는 경우도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조문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163페이지 갑니다 조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일단 거기 위에다가 성립 X 효력 동그라미 이렇게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조건 조건 기안은 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에 관한 얘기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147조 나왔습니다 1항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 있는 법맹에는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그죠 효력이 그때부터 생겨요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요 해제 조건 법맹에는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을 잃죠 그분 조문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가장 좋은 건 뭐할까 정지 조건 한 번 뭐다 아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이 뭐했다가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효력을 잃죠 아 그런데 사망이 있네요 사망이 뭐죠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전 소급 파괄 의사를 표시한 때는 뭐해야 한다 그 의사에 의한다 사망은 다른 게 아니고 특약을 맺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보세요 자 갑이 갑이 보세요 갑이 자 병한테 아파트를 임대한 상태에요 보증금은 한 푼도 없고 월 월 510 받고 있어요 이걸 을한테 조건 물어준 거예요 510 받고 있는 이 아파트를 이 을한테 뭐한 거예요 합격하면 이제 네가 가져가서 500만원 받으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을은 언제부터 500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합격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때부터 을은 언제부터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달라 했으니까 그럼 뭐하기 전까지는 합격하기 전까지 누구야 갑거지요 그런데 갑이 을이 예쁘니까 너 합격하면 그때부터 차이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서비스로 보너스로 내가 보너스로 뭐야 한 3개월 치는 내가 더 줄 수 있다 뭐 맺어서 뭐 맺어서 특약을 맺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예쁘면 다 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조건은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로를 잇는데 당사자 뭘 맺으면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조건에서는 이 147절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한다 첫 번째가 뭐다 147절에서 키워드는 뭐다 네 정지 조건 그때부터 발생 해지 조건은 그때부터 수멸 그렇죠 그래서 뭐죠 성립이 아니고 뭐라는 것 효력에 관한 것이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조건은 그때부터 들어가는데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넘겨봅시다 관련 판례 하나만 봅시다 약혼식 때 예물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거기 뭐냐면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무슨 얘기입니까 혼인 불성립 해제 조건 증여 있죠 여기 보세요 약혼식 때 주는 것은 혼인이 성립이 안되면 혼인 불성립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증여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랬습니까 해제 조건은 뭐하는 거예요 일단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합니까 발생하죠 그럼 증여는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네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물을 줬으면 껴으면 내 거예요 서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혼인이 뭐가 되면 혼인이 성립이 안되면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효력이 뭐한다 소멸 그러면 주고받은 서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혼식 때 예물을 받고 일단 내 거 됐어요 내 건데 혼인이 성립이 안되면 도로 빼서 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혼인 불쌍한지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증여예요 그럼 만약에 혼인이 성립되면 어떻게 돼요 혼인이 성립됐어 그럼 확정적 누울 거예요 혼인이 성립했어요 결혼했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확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지 뭐 확정적으로 뭐야 소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뭐랬습니까 성질의 것임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혼인외물은 혼인이 뭐가 돼서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 소려하고 본 조치는 뭐하다 정당하다 도대체 뭔 사건이 있길래 그런 나왔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약혼식 때 무슨 식돼 약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될 사람한테 뭐요 상당한 임무를 증여한 거예요 임무를 뭐 했다고요 줬단 말이에요 줬으니까 혼인이 불쌍립되면 도로 반환한 게 맞겠지만 혼인이 뭐가 되면 상인탐 누굽어요 며느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깨진 거야 이혼한 거야 이혼해서 가니까 이 시어머니께서 이 며느리가 예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언제 줬던 거 약혼식 때 지은 임무를 도로 달라 이게 놓고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뭐야 콧방도 안 끼고 뭐야 그냥 가져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법원에 소호를 제기한 거지 그래서 이긴 거야 진 거예요 진 거죠 시어머니는 뭐야 아니 난 중고 내놓고 갈까 당연한 이렇게 하지만 감정은 그렇지만 시점이 이때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차 시어머니 되실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혹시 주고 싶으면 이때 주면 안 돼 약혼식 때 예물을 주는 게 아니고 혼인이 뭐 한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그때 주면서 웃으면서 그냥 혹시 깨지면 놓고 가기 어 혹시 그렇게 했다면 놓고 가야 돼 주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시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감정이 없습니다 왜 항상 내가 옳거든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가 옳거든 근데 상대방도 견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보통은 며느리 같은 건 더럽고 퇴근해 놓고 가는 게 감정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뭐야 아유 귀찮아 그러면 이 예물이 얼마나 컸을까 컸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겠지 보통 인간 아 그래 놓고 가 그 뭐 그 가지고서 뭐 한다고 그죠 근데 가지고 가도 법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줄 땐 언제 준다 약혼 시대에 줬죠 혼인이 성립되면 확정적 가지고 가는 거고 혼인이 안 성립되면 돈 내놓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뭐 적극 소극 수위 비수위 통과하시고요 자 우측에 151조 이제 들어갑니다 가장 조건 들어갑니다 151조 1학 조건이 성량한 풍속기타 사회주의서에 위반한 것일 때는 그 법률은 뭐라 한다 뭐 이랍니다 이게 무슨 조건 선풍기 선풍기 위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불법 조건 무슨 조건 밑에 판례 하나 있죠 그럼 또 뭐라고 됐습니까 부척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하는 증여 또 나왔네요 뭐라고 여기 또 부척관계 비슷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또 해볼게 뭐라고 되냐면 부척관계 종료 자 첫 관계라는 거예요 부척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관계를 유지해주면 뭐겠다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그 얘기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너한테 뭐 하는데 증여한다 그럼 혈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혈액이 발생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 관계가 뭐가 되면 땡치면 도로 뭐하는 거야 도로 도로 뭐야 내 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주는데 관계가 유지되면 그대로 네 건데 만약에 관계가 뭐가 되면 끝내면 도로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갖고 싶으면 계속 뭐하자 관계를 유지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사실 반해 안 반해요 반해요 반하죠 의미가 나 이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조건도 뭐고 무효고 네? 뭐도 무효 증여도 무효 단 아파트를 갖다가 주기 전이면 뭐야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뭐가 됐으면 이행 후는 못 돌려받아요 그때 나오는 제목이 뭐죠 불법 원인급여 자 그 얘기고요 답 151조 이항 갑니다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뭐했다 성취 이미 성취라는 것은 기성입니다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자 이미 성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미 성취했다 그것이 무슨 조건이면 네? 정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미 성취 됐잖아 플러스죠 네 이게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다 플러스에요 플러스 그럼 뭐라고 적어놨어요 거기다 조건 없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그러니까 조건 없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 다음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마이너스거든 네 그런데 이미 뭐 했어요 이미 성취했으니까 마이너스지 뭐 그게 뭐죠? 이미 성취 플러스에다가 이미 성취했다 이것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세요 이미 성취 플러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니까 뭐다 무효 마이너스 자 그 다음 밑에 3항입니다 조건이 범상시 이미 뭐 할 수 없는 것 성취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불능이거든요 네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갔다 거기다 붙이면 되겠네 여기다가 뭐여 계산만 하면 돼 계산만 여기다 불능이야 불능 불능은 마이너스 아니에요 네 정신 플러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효가 되는 거고 네 불능이 마이너스면 해제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네 플러스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네 그죠 계산하면 되겠네 자 해봅시다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 플러스는 뭐다 플러스 즉 유효하다 조건 없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 무효다 그런 얘기고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다 마이너스는 뭐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고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불능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다 유효가 된다는 얘기에요 플러스 말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해가 동쪽 뜨면 내일 해가 어디서 뜨면 동쪽에서 뜨면 동쪽에서 뜨면 아파트 주마 이렇게 있어요 무슨 얘기에요 내일 해가 동쪽 뜨면 아파트 준다고 그냥 조건 주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거에요 내일 안 가도 내일 떠요 이게 이거 말하자마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 정지 조건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 해 내일 해가 서쪽 뜨면 내일 해가 어디서 떠요 서쪽 뜨면 아파트 준다 이게 무슨 얘기야 또 절대 너한테 안 주겠다는 얘기지 그게 뭘까 불능 조건이 뭐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게 가장 좋다 됐습니까 151조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편에 계셔가지고요 166페이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신분행위 그죠 재산행위에는 조건 붙여도 좋겠지만 가족행위 신분행위에는 조건 붙여서는 안 되겠죠 대표적인 건 혼인 있잖아요 혼인 혼인할 때 혼인신고에 내가 조건 붙여서 혼인신고서 받아줄까요 혼인신고서에다가 조건 달았어 3년 내 아파트 마련하지 못하면 이 혼인은 깨지는 것으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다음 어음수표행위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조건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독행위는 일방조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 붙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외에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단독행위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또 상대방한테 이익만을 준다면 채무면제 유증해선 조건 붙일 수 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서 조건 성취와 불성취인 반신행위 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뭐예요 합격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 한 거거든 네? 근데 진짜 합격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가 주면 자기는 불익을 받죠 네 그죠? 아파트는 불익 받잖아 그러니까 전날 밤 가가지고 내일 시험 잘 보라고 네? 이 바카스 딱 떠가지고 파이팅 하고서 한 잔 딱 먹고 그냥 그대로 자버렸어 수면지 했어 시험 못 보겠어 그러면 을은 성취된 것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그게 1항이야 읽어볼까요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뭐에 반해서 시성취로 인해서 조건 성취를 뭐한 때 방해한 때 상대방은 조건 성취하는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거꾸로 갑이 아니라 사람 밖에 가면 이익이죠 네? 분리가 아니야 근데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대리 시험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 부정 현관이요 그래서 부정으로 만약에 대리 시험 칭을 밝혀지게 되면 갑은 을한테 성취되지 않냐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죠 그럼 2항하고 1항의 차이점은 뭐냐 1항은 불이익 1. 받을 당사자가 포인트고 2항은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상반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아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 편 읽으시고요 168페이지 조건부 범정에 회력했습니다 149조만 박스하세요 제일 중요한 조문 제일 중요한 조문이 149조 조건 성취 이전 조건부 관리 처분 등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문은 일반 규정에서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내고요 보존도 되고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분이라는 것은 조건부로 처분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을이 을이 갑이 을한테 합격 아파트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을이 이 조건부 권리를 갖다 누구한테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다시 너한테 줄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을이 다시 병한테 뭐야 내가 합격해서 너한테 줄게 조건부 권리를 뭐한 거야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부 권리가 상속도 됩니다 시험 보고 그 다음 날 사망했어 학시장 명단에 이름이 있어 뭐가 된다 상속된다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 보존이 있죠 보존이 뭐예요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가등기 자 왼쪽에도 한번 적어볼까요 아무튼 맨 밑에다가 맨 밑에다가 장래 천국관 장래 천국권은 점점점 뭐죠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죠 장래 천국권이 뭐예요 지금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장래 천국권 밑에다가 가등기 가등기 하게 되면 번호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러면 가등기 왼쪽에다가 순위가 기재가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무슨 천국권 장래 천국권 뭐 했다 가등기 하면 순위가 붙겠죠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할 거란 말이에요 뭐 할 거다 본등기 하게 되면 그죠 본등기 순위를 뭐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때 뭐라 그러죠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간다 그게 가등기 끝난 거야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본등기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뭐 하면 합격하면 아파트 달라는 장래 청구권 있잖아요 그게 장래 등기 청구권이거든요 장래 청구권 그걸 A점 때 가등기 해달라는 얘기야 허용하면 이제 가등기 순위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하러 들어가죠 본등기 하러 들어가면 본등기 순위는 뭐 한다 가등기 순위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고 할 때는 그러면 가등기 해놓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아 시험 바르면 본등기 할 때 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건부 권리를 을이 을이 조건부 권리를 타인한테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건부 권리에 갑이 아파트 준다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갑의 친구 누가 정이 와서 얘가 만약에 안 주면 이 아파트가 5억이라면 그럼 내가 5억 내가 보증 쓸게 내가 보증하마 얘가 아파트 안 주면 내가 뭐야 5억으로 주겠는데 보증 쓴다는 얘기에요 그럼 뭐야 조건부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조건부 권리에 뭐가 붙는다 담보가 붙는다는 그런 얘기에요 요거 요걸 갖다가 왜냐면 시험에 그대로 나와 149조가 열거되거든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구요 기억하시구요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조건 성취 효과 아까 했었습니다 자 거기 효력발생 시기 조문 밑에 2번에 원칙 밑에 예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뭐랬습니까 조건은 원칙 그때부터인데 예외 특약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해두시구요 자 다음 이제 기한으로 갑시다 171페이지 자 기한은 시기하고 뭐가 있다는 거 종기 말씀 드렸습니다 기한이 도래하면 시작하는 거 도래하면 끝나는 게 뭐다 종기 네 확실한 겁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거기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4번에 기한 후 법률행의 효력이 있죠 네 네 특히 2번 기한 도래 후 효력 2항 2번에 2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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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도래 효력은 소급표가 없다 이는 절대적이며 당사자가 뭘 맺어도 특약을 맺어도 소급표가 뭐예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조건은 당사자 모의에서 특약에 의해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과 뭐가 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조건은 이렇게 그때부터 발생하는데 이게 보면 특약 맺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럼 이제 여기를 보세요 자 계약서를 보니까 기간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뭐 했는데 특약을 정해서 특약으로 계약서에 우리 임대차는 2017년 5월 1일부터 해서 2018년 4월 30일까지 한다 만약에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예 계약서 안에 기간이 두 개나 적혀있어 만약에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걸 원하는 거야 이걸 원하는 거야 이게 앞에 원칙으로 해놓고 예 뒤에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어 계약서에다가 그러면 정해놓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5월 1일날 시작하겠다는 얘기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끝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원하면 오늘 날짜가 몇일이에요 4월 1일이면 이걸 원한다면 이렇게 원칙 예외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뭐해 바로 그냥 그냥 아니 예외가 아니고 예외도 필요 없죠 그냥 그냥 5월 1일부터 이렇게 하자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 예외가 필요가 없는 거야 둘 필요가 없죠 그냥 뭐라 정해봐 그냥 5월 1일부터 하면 되는 거지 다 필요가 뭐 있어 오늘 날짜 뻔한데 정해놓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시키고 정해놓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섬유시키는다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원칙 예외가 정하면 안 돼 자기가 처음부터 그냥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날짜 찍으면 되는 거지 굳이 다시 뭐 이렇게 정해놓고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하고 비교가 돼요 조건하고 비교되잖아요 조건은 원칙과 예외가 정해질 수 있는데 기한은 원칙 예외가 없고 절대적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죠 그래서 뭐죠 조건은 뭐하고 뭐가 있는데 조건은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거죠 원칙과 뭐가 있다 조건은 원칙 예외 다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런데 기한은 뭐죠 기한은 원칙 예외가 없고 절대적 절대적으로 뭐다 비소급효예요 이렇게 적으세요 기한은 뭐라고요 기한은 원칙 예외가 없고 절대적으로 뭐하지 않는다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한은 원칙 예외가 없고 절대적 뭐다 비소급효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173페이지 갑니다 153조 자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돼 있습니다 자 기한이익은 채권자 가져갈 수도 있고 채무자 가져갈 수도 있고 양쪽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특약을 맺으면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공부했을 때 추정한다는 말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거 여러분들 추정되면 뭐가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래서 반대말이 뭐죠 뭐 안되면 추정 안되면 뭐한다 스스로 입증 추정되면 입증 면제 박스 쳐놓고 그러면 누가 입증 노래 노래 네 누가 입증 문밖에 있는 뭐예요 그대 그러니까 지금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서로 지한테 이익이 있다고 떠들댈 거 아니에요 법주문에서 그럴 때 대비해서 누구를 위한 것으로 채무자를 위한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문밖에 있는 누가 채권자께서 그래서 113페이지 2번에 2번에 가로 2번에 2번 있죠 네 니은 체킹하시면 되겠네요 니은 따라서 기한 이익이 채권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디서 채권자 측에서 뭐한다 입증 문밖에 있는 그대 누가 채권자께서 자 그 다음에 기한 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를 뭐하고 배상하고 다음 편 넘겨봅시다 114페이지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쌍방적 기한 이익 기한 이익이 당사자 쌍방한테 있는 경우 이자부 소비 대체가 있습니다 상대방 손해를 뭐하고 배상하고 기한 이익을 뭐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즉 이자부 소비 대체에 있어서 채무자는 변제기까지 이자를 뭐하고 지급하고 변제기 전 변제함으로써 기한 이익을 뭐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자 갑하고 우라고 돈을 빌려주는 관계입니다 네 금전 소비 대자 네 1억을 빌려줬습니다 1억 그래서 월 월 100만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1년을 빌려갑니다 몇 년 네 그러면 돈 빌린 날부터 1년까지 값도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뭐 받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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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이익이 있고 자 채무자는 이익이 있습니까 채무자는 이익이 있습니까 채무자는 이익이 있습니까 있죠 돈 돈을 뭐야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가장 적은 뭐냐면 빚덕적 안 받는 거예요 무슨 덕적이요 빚덕적 돈 할 때까지는 네 근데 이게 우리 우리 이렇게 돈을 이자를 매달 이렇게 내다가 네 갑자기 3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돈을 미리 갚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1억을 그러면 돈을 미리 갚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미리 뭐하겠다 변제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이익을 기한에 뭐를 갖다가 이익을 뭐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단 값은 지 이익을 포기하면 좋지만 값도 이익이 있잖아요 매달 받으면 뭐가 있는데 이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이자가 몇 달치 이자가 이익이 있는 거예요 300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300만원에 뭐를 갖다가 이익을 갖다가 깨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 갚을 때는 이 나머지 이자도 뭐해서 300만원을 갖다가 뭐야 더해서 줘야 돼요 민망하지 이자가 있어요 네 미리 갚다 하더라도 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이쪽에 손해를 뭐하고 이 사람 미리 포기하면 300만원 못 받지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원 손해를 뭐하고 보충해서 그러니까 1억 플러스 뭐다 나머지 달 이자를 다 뭐해서 합쳐서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네 그게 바로 뭐다 쌍방적 기한 이익 네 그 정도에서 총칙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75페이지 강의 노트 있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강의 노트만 쫙 계속 보세요 네 그러면 실력이 엄청 늘 거예요 압축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뭐하고 총칙 끝내는 걸 하고요 잠시 후 Como 물건법 하겠습니까 네 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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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징